자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일단 또 역시 모더레이터로 참여를 하고 스피커로 함께해 주실 분들은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그리고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 저희 가까이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데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실 이 데일리 클럽하우스 스피커분들인데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나눠볼지 저 이번에 이재규 대표님은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고 또 김진경 본부장 오늘 처음이니까 김진경 본부장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오늘 시장이 일단은 조금 하락세에 크게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LG전자가 그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어떻게 시장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구성하는 종목들이 성장주 위주로 많이 구성이 돼 있고 이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의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이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음 달에 재개가 예상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보다는 오히려 규모가 좀 작은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이 좀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장주나 대형주가 완전히 꺾여서 하락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상승하는 데에 대해서 속도감은 어느 정도 조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더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뷰를 보자면 성장주에서 가치주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가치주 쪽에서도 건설이나 조선 같은 쪽은 최근 들어서 좀 좋은 모습이 보이면서 올라왔긴 하지만 작년부터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성장주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기 때문에 가치주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자금이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좀 보자라고 의견을 주셨고 다음 김진경 본부장님도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김진경 본부장님 우리 얼굴을 화면에 가운데 딱 한번 맞춰주실까요? 예쁘게 나오셔야 되니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규 대표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 상황과 좀 엮어볼까요? 네 뭔가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충분한 기대감은 그동안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렇게 조금 삼성전자의 어떤 호시편을 좀 발표해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크게 좀 반영을 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미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시장에서는 뚜렷하게 모멘텀은 좀 부족한 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속에서는 실적에 대한 얘기들은 이미 충분히 나와준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좀 방향성을 새롭게 잡기 위한 또 새로운 어떤 어떤 이유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보다도 현재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장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테마성의 종목들도 최근에 움직여지고 있지만은 오늘 어떤 실적 개선이라든지 또 뭔가 사업성을 통해서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이유들이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것보다도 종목 하나하나 좀 더 개별적인 이슈에 집중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종목 위주로 좀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요즘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시장 방향은 좀 지지부진하니까 개별 테마라든지 아니면 이슈가 뉴스가 있는지 이런 종목들만 좀 등락이 거듭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데 이재유 대표님이 좀 조언 좀 주세요. 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해외 증시도 견주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미증시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계속해서 병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도가 많이 둔화가 된 상태라서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대한 접근이 좋고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 미디어나 컨텐츠 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나 컨텐츠 쪽에도 우리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은 규모도 큰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접근을 하셨을 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변동성과 안정성까지 담보가 된다고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을 한번 관심에 두고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